자, 얼른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이주열 총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좀 뺐는 얘기를 했습니까? 이주열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인 건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행 총재죠. 알고 있었어요? 이거 기사 보고 한 거 아니야? 아니, 저희가 여러분도 얘기했잖아요. 미국 은행 총재는 누굽니까? 미국? 미국 파웰. 제롬 파웰이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존재감이 너무 없었다. 사실 중앙은행 총재가 꼭 존재감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게 이벤트가 없다는 얘기니까. 한국은행 총재 이름이 자꾸 나온다는 건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금융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행은 과연 뭘 하는 데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한국은행? 그냥 사실 한국은행 총재의 자리, 대단한 자리라고 봐.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지폐 있잖아. 거기 한국은행 총재의인 딱 써 있잖아. 도장 딱 찍혀 있고. 그렇긴 하죠. 그렇죠? 이름은 안 써 있지만. 우리나라는 또 미국처럼 무슨 대통령이 거기에 화폐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니까. 한국은행 총재는 참 가문의 영광이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국은행 출신 임원님들 이런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승지 의원도 좀 나오지만 제가 경제 프로그램 오래 진행하지만 꼭 금융시장에 있는 분들은 총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극전직입니다. 그리고 내가 몇 번 물어봤거든. 아니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방송의 업법상 맞는 건데. 다른 직위에 있는 분들은 다 그냥 대통령이 국회의장이 장관이 총리가 이렇게 하는데 총재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왜 그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면 금융시장에 관한 한 굉장히 큰 파워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조직 문화 자체도 상당히 권위적이다. 이런 게 반영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주열 총재는 기자들 평이 뭐냐면 참 포커페이스다. 자기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 잘 밝히자. 좋은 거죠 사실은. 막 부락부락하는 것보다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제 오랜만에 굉장히 성격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11분 20초 동안 금융위에 대한 여기 기사대로 하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불쾌감을 11분 20초 동안 쏟아냈다.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재미있게 썼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금융위원회 정부 부처죠.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법 중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게 뭐냐면 빅테크 핀테크 이런 것들 요즘 무슨 페인이 이런 것들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금융결제원 시스템 안에 넣고 왜냐하면 우리 페인이 이런 거 하더라도 무슨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금융결제원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금융결제원 시스템 안에 넣고 이 시스템이 워낙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니까 이거를 금융위가 관리감독하겠다 이렇게 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사들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가 원래 금융결제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 관할이냐면 한국은행 관할입니다. 금융결제원이? 네. 금융결제원이라는 데가 우리가 통상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또 증권회사 통해서 하면 이게 중앙결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금융결제원에서 그걸 하는 건데 이거는 금융회사들로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융회사 하는 게 뭐예요. 은행, 증권, 보험 예를 들면 저축은행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건 다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결제 중앙결제 시스템에서 결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 한국은행 총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위가 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결제다. 그래서 이것도 금융결제에서 하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금융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이니까 이거 자체 최상위 감독 기능, 관리 기능 이거는 금융위가 해야 된다. 이렇게 법 개정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고 한국은행 총재가 야, 이건 내 밥그릇 아니야. 이거 왜 건드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급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건 최종 대보자인. 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이걸 관리하냐. 그 금융회사들이 만약에 유동성 위기가 한다든지 갑자기 빵꾸가 난다든지 그걸 누가 대주냐 이거예요. 최종. 최종 대보자인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주니까 관리 감독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취지란 말이에요. 원래 금융결제원을 맞는. 그게 논리로도 맞는 거예요? 맞죠. 어느 나라나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금융회사에 관련된 건. 그래서 중앙은행의 태생적 역할이자 고유기능이라고 광조를 했고 더불어 덧붙여서 금융기관 간 결제불이행 사태가 생기면 금융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경제가 혼란에 빠지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어느 나라간 돈을 찍어내서 긴급수요를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업무를 맡는다는 것이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연준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도 지급결제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총재가 뭐라고 하냐면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 내부에서 일하는 거래는 애초에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외부 청산 대상이 아니고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처리하게 되면 금융시스템도 이 금융결제 시스템도 굉장히 불안정해진다. 이거는 금융결제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들어오면 금융위의 논리가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참고로 여러분 상식을 좀 넓혀드린 차원에서 알아두십시오. 금융결제원은 1986년도에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10곳이 출자해서 만든 지급결제 전문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금융결제원.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감독을 받고 한국은행 출신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죠. 그래서 이건 비영리사단법이니까 사원총회가 있잖아요. 주주총회가 없죠. 주식회사가 아니니까 사원총회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가 겸직을 해요. 이 얘기는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금융결제 업무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항상 좀 티격태격하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금융위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11분 26초입니까 46초입니까 폭발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중앙은행 독립성 지급결제 업무 이거 고유 권한이고 그리고 독립성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주열 총재께서도 우리 경제 그리고 어떤 통화정책에 관련된 그런 소통을 좀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누구 밖 그러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경제도 좀 소통 좀 하자. 평소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지금이 과연 이 경제 상황이 이거 가지고 금융위하고 한국은행에서 나를 센 공방을 해야 될 때냐. 물론 정확히 가름만은 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제를 더 걱정하고 과연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해야 될 일은 뭔지에 대한 데 더 많은 열과 성을 보여주시기를. 그런데 왜 갑자기 금융위는 이렇게 들어왔나 모르겠네요. 첫 번째 뉴스는 한은과 금융위의 갈등. 한은 총재가 좀 화가 많이 났더라는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요즘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품주들도 어깨를 조금 쥐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산업 중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된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런 산업들이 몇 개 있죠. 예를 들면 조선 쪽에 조선 기자재라든지 조선 수주가 좀 는다고 하지만 요즘 공중파는 이런 데 르뽀 기사 같은 거 보면 그거 사실 맞지 않는다. 텅텅 빈 납품업체들 또 하도국 관련해서 갑질도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어팡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딸리면 갑질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 장사가.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동차 부품이에요. 왜? 100년 넘은 자동차 역사가 지금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내연기관에 관련된 나는 자동차 한 30년 가까이 몰았지만 이렇게 보면 본인이 딱 열면 뭔 부품이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이게 꼭 필요한 건지. 18,000개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지금 보면 대구, 경북이라든지 성소공단 이런 데 가면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전기차라든지 이런 걸로 확 바뀌면서 부품의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 자체도 지금 정체되어 있는 데다가 그렇게 크게 변화하면 만약에 그 부품업체가 이 변화에 부응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 밸류에이션, 그 평가가 자동차 부품주의 밸류에이션에 지금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 예를 들면 PBR이 0.2다, 0.3이다 이런 게 무지기수로 많았는데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0.2, 0.3에 거래되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그 회사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까 우리 자동차 접을래 이런 회사들도 있고 이익이 나고 있는데도 접는다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인다고.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11월에 주요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가장 큰 자동차 부품 회사가 만도 같은 데들 아니에요. 이게 11월 들어서 31%나 올랐고 최근 들어서도 열관리, 자동차 쪽의 열관리 업체 중에 한우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37%. 여러분, 사실한 말씀 아니에요.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현대 계열사, 현대 위화도 10%. 그리고 굉장히 큰 자동차 부품 회사, SL이라는 것도 10%. 성우 하이텍 거의 10%. 물론 10% 오른 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종합주가 지도 10% 이상 올랐으니까 15% 올랐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 주들은 계속 소외받다가 계속 소외받다가 최근 들어서 대형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어떤 주가 상승이 좀 돋보인다. 그런 기사가 2대1 리발로 오늘 나왔는데 예를 들면 한우 시스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 회사의 열관리 시스템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게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가면서도 열관리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고 만도 같은 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에이다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니까 이런 것들도 여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 기사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내연기관차에 머물러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굉장히 앞으로도 썰렁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동차 생태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회사를 그냥 자동차 부품주의 어떤 사양산업으로 볼 필요는 없다.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자동차 현대 기아차 완성차에 납품을 하거나 해외 혹은 지난번에도 어떤 모임에 갔더니 어떤 비상장 회사이긴 한데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이렇게 엔진 덮개라고 합니까? 엔진 덮개를 하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모터 덮개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엔진 대신 모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왜 테슬라 같은 데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엔진 덮개나 모터 덮개나 비슷한 거 아니야. 예를 들면 한번 만들어볼래? 만약에 그게 딱 됐다. 그러면 이 회사는 굉장히 다른 성장을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류의 어떤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는 회사들은 우리가 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기사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자동차 산업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만 자동차 산업에 우리가 아주 우리가 그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잖아요. 테슬라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회사들도 한번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으셔서 잠깐 전해드리면 트럼프가 승복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로이터발 뉴스인데 속본데 선거인단 투표 그러니까 12월 14일이죠 아마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 백악관 떠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로이터발입니다. 그런 속보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승복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날 바이든이 승리하면 사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선거인단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선출된 선거인단이 가서 확인하는 절차니까 그것까지 했는데 뭐 어쩔 수는 없겠죠. 백악관 하나 더 지어야 돼요. 그런 속보가 하나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럼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바로 전해드리죠. 비트코인이 요즘 난리인데 추수감사절 앞두고 이게 14%가 하루 만에 떨어진 거예요? 네. 어제 비트코인이 최대 14% 빠졌다고 그러고 뉴욕시간대 거래에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리플이라는 게 또 있죠. 리플. 이건 27%까지 빠졌는데 이게 이유가 워낙 많이 올라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중앙은행들도 디지털 커런시 이거 하니까 이게 종이 집회 이거 진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면서 거기다가 워낙에 통화량이 늘다 보니까 통화 가치의 어떤 하락 이런 것들을 버텨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게 이제 또 가상화폐류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면서 사상 최고가 다시 갱신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항상 이 비트코인이 그렇더라고요. 막 뉴스블로 그러면 한 번씩 어휴 그렇죠. 그래서 참 거래하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왜 빠졌냐. 미국에서 이게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기능도 하고 장점도 있지만 익명성이라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여겨졌는데 투자 자산으로서 그런데 그 익명성을 제한하는 어떤 규제가 새로운 규제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그랬냐면 코인베이스라는 굉장히 큰 회사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면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돼서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빠졌다라고 하는데 물론 반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2018년도 초에 비트코인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주가가 거의 사상 최고가 칠 무렵이었고 그때도 부동산이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굉장히 소란스러운 자산군에 대한 정말 냉정한 우리의 시각이 좀 필요한 그런 뉴스들이 최근에 많이 되고 있고 아까 제가 자동차 부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의 관심사에서 전혀 비껴나가 있는 그러나 가치가 있는 그런 자산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한번 더 기울여보는 그런 연말연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는 분도 코인을 만들었어요. 제가 건너건너 아는 분이 코인을 그냥 하나. 2018년도에 내 주변에 코인 만드니까 들어오라고 한 사람이 한 6, 7명. 아 그래요? 모임만 가면 아우 내가 코인 한다고. 하물며 우리 신과 함께에도 코인을 만들려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신과 함께 코인? 네. 비즈니스 모델로 좋지 않냐고. 아 위드갓 코인, WGC 뭐 이렇게. 네.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심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러면 삼성선물의 전승지 위원 만나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환 말씀도 듣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